롯데의 일방적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변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1996년 협약 체결 뒤 모두 15차례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진 김해관광유통단지. 그 사이 공사기간만 7차례 연장이 돼 롯데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. 롯데는 여기에 더해 테마파크 대신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계열사 간에 같이 물려있는 얘기다 보니까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. 김해관광유통단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강화했습니다.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위치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, 또 토지와 시설물의 면적과 총 사업비가 30% 초과에 증감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.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서 임의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또 잦은 사업변경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과 부산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. 경남도의회가 롯데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조례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